나한테 변비서 위치 파악 좀 해줘. 빨리. 나한테 변비서 위치 파악 좀 해줘. 알지? 다 수중냉증인가? 아, 씨. 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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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할 수 있어. 절체질이야. 잘했어. 잘했어.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땅땅! 핸드폰 잠깐 켜져 있었는데 위치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아, 뭐하는 거야? 아, 너무 추워서 왜요? 아, 너무 추워서 왜요? 아, 너무 추워서 왜요? 아, 너무 추워서 왜요? 아, 너무 추워? 가만히 settling 안 tert고 shape 타이틀 세요. 이 여자가 미쳤나 왜 남의 차문을 열고 지랄이! 지랄! 시... 이 여자가 미쳤나 왜 나무의 차문을 열고 지랄! 아니 어쩌다 냉동 트럭까지 타게 된 거야? 내가 위치 추적했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부산 안 가서 동산 걸려서 발견될 뻔했어 너! 대, 대, 대표님! 우리 국정원에게서 협조 부탁하면 안 될까요? 뭘? 뭘 협조한다는 건데?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